자, 이게 스크린입니다. 미국에서 특주 제조한 200인치. 몇 센치 모자랄 것 같은 느낌. 네, 딱 모자랄, 딱. 몇 센치 딱 모자랄 것 같은 느낌. 네 사람 지라잉. 아니, 더 올 거예요. 네 사람 지라잉. 네 사람 지라잉. 자, 이런 센터 스피커 처음 보셨죠? 자, 고객님의 홈극장 만들어드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센터 스피커입니다. 자, 지금 스카닝 유닛. 스카닝이에요, 지금. 유닛들이 스카닝이고, 지금 트위터가 다이아몬드 트위터죠. 지금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보시면, 이거 뭐 앉아서 모르겠는데. 지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. 지금 스카닝 이 우퍼가 지금 이게 8인치죠? 8인치. 네. 8인치 우퍼예요. 자, 이제 소리가 곧 나질 텐데요.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. 어떻게 소리가 날지. 자,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서든 듣기 좀 힘든 센터 스피커겠죠? 네. 기대해 주십시오.